중국의 한 판다 연구센터에서 판다 학대 논란이 일어서 중국인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사육사가 판다를 삽으로 찌른 건데요. 연구소 측은 해당 사육사를 즉각 해고하고 공식 사과 성명까지 냈습니다. 베이징 권란특보원입니다. 중국 산시성 친링자이언트 판다 연구기지입니다. 언덕 위에서 판다 2마리가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육사 통로 출입문에서 긴 삽이 튀어나오더니 판다 1마리를 툭툭 찌릅니다. 판다가 놀란 듯 물러섰다가 출입문 쪽으로 움직이자 다시 삽이 튀어나와 판다를 때립니다. 지난 17일 관람객이 SNS에 올린 사육사가 판다를 때리는 영상에 중국인들은 분노했습니다. 삽으로 맞은 판단은 스촨성 청두 두장애인기지에서 태어난 6살 배기 쯔루로 지난 2019년부터 친링기지에 머물고 있습니다. 비난 여론이 커지자 기지 측은 사육사가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즉각 해고하고 사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내일부터 사흘간 기지를 폐쇄한 채 직원 교육과 안전점검을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쯔루에게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지속적으로 건강 상태를 살피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이 기지는 중국 3대 판다 기지 중 한 곳으로 에버랜드에서 중국에 반환될 푸바오는 스촨성 월웅기지로 갈 예정입니다. 중국에서 판다는 국보급으로 관리 부실이나 학대 사실이 알려질 경우 즉각 조치가 취해집니다. 지난해 4월에도 난징의 한 동물원에서 판다를 장대로 찌른 사육사가 바로 해고됐습니다. 지난 2월에는 판다에게 물건과 음식을 던진 관람객 2명에게 평생 판다 기지 출입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외교 일환으로 외국에 임대한 판다도 예외가 아니어서 지난해 미국에 있던 판다 야야의 학대 의혹이 일자 중국 내 대미 감정이 나빠졌고 결국 예정보다 빨리 귀환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권란입니다. 외국에 임대한 판다 엇빔포지나 한글자막 by 한효정